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 의사들도 못 피해가는 퐁퐁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의사 이야기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심을 표하시는데 블라인드에서는 의사, 변호사, 약사 같은 직종에 대해서 면허증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등의 수많은 전문직에 안정하여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한 면허증명서와 의사면허증을 인증해야 하고 면허증의 면허번호가 면허증명서에 기재된 면허번호의 대조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민증 등등의 본인 인증과정을 거치는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을 뚫어내야지 의사 닉네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 전 제가 모은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준비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5억을 지원받았다. 그러자 와이프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후 곧바로 그만뒀다. 전업주부임에도 아침 식사 준비는 없었고 남자가 출근할 때 거의 자고 있었다. 저녁 식사도 손에 꼽을 정도이고 거의 배달음식이었다. 최근 경제권의 전권을 자신이 가지겠다 선언하여 다툰 적이 있었다. 또한 명절에 부모님께 마지못해 전화만 하였으며 남대하듯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하지 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관계를 가질 때 항상 같은 자세로 누워만 있고 일주일에 일회하던 것도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거부한다. 결혼 후에 180도 변한 모습을 보였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혼하기 직전이라는 말을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사 선생님은 특정 여성들과 똑같은 논리로 주장하는 와이프를 보며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저의 글이 캡쳐되어 다른 사이트에도 퍼졌는데 의사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저의 글을 보고 제가 쓴 글이 맞냐 물어보는 선생님도 있었다. 40대가 되면 국제결혼을 하겠다 말하던 그분의 농담의 삶의 여유가 느껴져서 부러움을 느꼈다. 사고의 깊이는 얕고 고마움을 모르고 의견 타이를 본인의 권리 치매로만 해석하는 여성과 결혼은 지옥같은 결혼이다. 라는 말을 하며 의느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째서 의사들에게 자주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fm들이 거주하는 여성시대의 의사가 쓰레기라 해도 의사를 만나고 싶다. 돈 없는 한남보다 의사가 나으니까 난 의사랑 결혼할 거야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의사랑 결혼하고 atm으로 사용하면 된다. 나도 조신한 의사 만나고 싶어 오늘 의사쌤의 커피랑 케이크 사주길래 그런 의사 만나고 싶어졌어. 라는 말을 하는 실습생도 모실 수 있고. 동생이 의사 만나고 싶어 지랄발광 하는데 의사 어디서 만나냐고 물어보는 여성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본인이 만나고 싶어서 질문한 거지만 저렇게 돌려 말하는 여성의 글에 대해서.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예쁜 얼굴에 사진을 마구 퍼뜨려라 하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33살에 중소사무직 계약으로 일하는데도 의사를 소개시켜달라 말하는데. 어째서 의사들의 퐁퐁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은 이해가시죠? 돈 졸라 많은 의사인데 키가 168이라 좀 그러네. 개인 재산이 100억이라는데 사랑 없이 만나볼까? 라는 글에 대해서. 이 여자는 150초반에 똑같이 키 작은 난쟁이 여자이지만 돈 미세 명품 외제차 해외여행 좋아해서 만나고 싶다 말하죠. 다른 여성들도 돈 많으면 만나보고 싶다. 좀 싫긴 한데 100억이면 만나본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결혼하고 나서 퐁퐁설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결혼이란 건 사랑하는 감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행위인데. 우리 여성들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고. 허영심 해외여행 유럽여행 명품 때문에 의사 남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남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남자랑 관계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편 출근하는데 아침밥 차려주고 싶겠어요? 이런 의사 퐁퐁설이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하는 건데 돈 때문에 하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씁쓸한 대한민국 의사 결혼에 대한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 영상 보시고 공감 가는 의사분들은 은희 커피 한 잔 사 마시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합시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합시다.